안녕하십니까 자 공시법이라고 하는 감옥을 담당하게 될 김동인 교수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한 1회 때 한 5회 때까지는 그냥 거의 자격증을 주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학원원장님들이 원서 접수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원서를 딱 넣어갖고 나중에 시험장 가게 되면 제가 딱 앉으면 공부하는 시험 보러 앉으면 대각선 쪽으로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냥 원장님이 시험 보러 갈 때 한번 불러요 가실 때 딱 앉으면 양쪽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험 보러 갈 때 눈이나 좀 마사지 해갖고 잘 가서 잘 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시험 보다가 안 보이면 책상을 끄고 옆에 붙이고 막 봤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려보지만 시험장에 가면 감독관들이 막 시가 딱 되면 시험 답안지 막 착착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주부님은 나이 한 50대 중반됐는데 답안지를 못 써갖고 답을 못 써갖고 안 뺏기려고 막 이렇게 자꾸 하다가 찢어지고 막 그래서 막 앉아갖고 배송 통과를 하고 그러죠 배송 통과 그래서 어떤 지켜주신 분이 얘기하는데 아마 저분은 평생 태어나서 부모님 돌아와도 그렇게 퍼럽게 울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을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이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한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얘기가 주변 정리입니다 주변 정리 첫 번째 얘기가 주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주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교장 선생님이 퇴직하시고 한 만 65세입니다 퇴직하셨으니까 교육 공부원이십니까 자 65세 되신 분이 1년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보통 우리가 학원 같은 데 보게 되면 한 3시간 4시간 아침에 오전 수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수업을 끝나고 그 내용을 복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5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을 쭉 1년 동안 쭉 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65세가 안 됐으니까 그 저기를 모르겠는데 대부분 어떤 학원에 가니까 인제계우 30대 중반에 어떤 그 주부님이 어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냐 물어보니까 교수님 애 낳아 보세요 제 나이 되면 저도 저도 요새 뭐예요 옛날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제가 가슴이 뭉클 했습니다 인제 30대 중반도 안 된 그 주부님이 그래서 뭐 애 낳았다고 뭐예요 어 애 낳았다고 옛날같지 않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참 그 가슴이 뭉클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 하시고 기억력이 좋을지 모르지만 자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하여튼 그 사람에 따라서는 고개를 들으면 깜빡깜빡 하시는 분 돌았으면 잊어먹는다고 하시는 분 하여튼 뭐 정도의 차는 있지만 하여튼 뭐예요 문 열고 나가다가 바람결에 머리가 이제 까먹어서 그런 분 많은데 65세 되시는 분이 학교에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변정리 하시고 자기가 한 뭐예요 한 5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을 확보했죠 물론 이제 요새 연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예요 이제 마학년회 같은 거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다 진짜 만약에 2017년도 1월달 되면 이제 주변정리 딱 하시고 내가 이제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합격하십니다 하여튼 최소한 몇 시간 하루에 5시간 정도는 꼭 확보하자 아 이게 주변정리 하자 그래서 만약에 뭐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너 보기 힘들다 너 왜 그러냐 지금 뭐하냐 이런 전화 받으면 학교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어 너는 한결같애 어 뭐예요 전화 내 전화도 이렇게 잘 받고 항상 만날 수 있고 그럼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몇 시간 이상 5시간 정도는 뭐하자니까요 어 공부를 하자니까 시간을 꺼자니까 자 두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두번째 얘기는 일단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인데 우리가 시험 범위는 자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당연히 뭐예요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자 우리가 지금 1회 시험부터 몇 회까지 26회까지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1회 때 시험 문제가 한 요만큼 범위가 나왔으면 26회는 뭐예요 물론 2회 때는 그거보다 좀 더 나았을 것이고 3회 때는 그거보다 또 더 나을 것이고 1회에서 26회 때는 요정도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면 1회부터 26회까지 나왔던 범위가 요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공부할 시험 범위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만 시험 범위를 만약에 해서 자 평균이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이 상대평가라면 학교 못합니다 왜 평균이 84.5에요 95.5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 시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점을 받아야 되니까 60점이니까 60점 정도면 요 범위 내에서만 공부하게 되면 시험에 꼭 학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예요 제가 주 한 20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하여튼 뭐 많이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니예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할 거예요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뭐예요 자 암게 되는데 사실 과목이 뭐예요 물론 시험 과목은 5 과목이지만 여섯 5개지만 여섯 과목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1차 과목 민법하고 학교론이 있고 2차 과목 뭐예요 자 공법하고 자 그 다음에 공시법 제가 가리키는 공시법하고 세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 민법 학교론 하기도 사실 시간이 버겁습니다 그렇게 버거운데 자 2차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있죠 한 6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뭐예요 그 민법학교 1차 과목 이제 민법 1차 과목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뭐예요 강의만 쭉 한 번씩 들어보시면서 간만 잡고 가면서 그럼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한 번 들을 때 하루에 한 시간에 하나씩만 한 시간만 하나씩만 하나씩만 기본적으로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그게 두 번째 들 때 두 개 외우고 세 번째 들 때 세 개 외우고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그 10월 달까지 가게 되면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론적으로 가난 얘기인데 만약에 1차에서 민법을 뭐예요 5월까지 50점이 만약에 안 나오면 사람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쉽지 않으니깐 여튼 어떠한 경우라도 뭐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한 4월 6개월까지는 6개월까지는 1차 과목에 무조건 집중해서 민법 점수를 많이 올려놓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그 생각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일단 뭐예요 시험 범위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시험 범위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하다 이거 매년 나오는 문제다 이거 꼭 봐야 된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절대 우리가 이제 1985년도에 시험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30년 됐는데 물론 이제 뭐예요 몇 차례는 2년 만에 한 번씩 봤기 때문에 횟수로는 내년에 27회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 뭐 30년 만에 20년 만에 한 번씩 나왔던 문제는 절대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자 그런 것까지 공부하길 시간이 여유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는 문제 모두 10년 이내로 있죠 10년 이내로 나오는 문제죠 그런 거는 좀 건드려보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5년 이내로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에는 자 나중에 자 심학 심학 심야 심야 저기로 해서는 5월달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 이제 보실 때 보실 때 제가 이제 뭐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막 매년 나온다 그거 먼저 공부하시고 두 번째 동영상 들을 때는 뭐예요 그 다음 거 이제 공부하시고 5년 이내에 나온다 그 다음에 10년 이내에 나온다 그런 건 뭐예요 나중에 막판에 이제 한번 그래서 동영상 한 다섯 번 정도는 이제 들어야지만이 감이 오니까 다섯 번 정도는 들도록 만약에 다섯 번이 안되더라도 한 세 번 정도 그것도 최소한 최소한 세 번입니다 최소한 최소한 세 번은 들어야 된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시험 범위는 뭐예요 지금까지 뭐라고 자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뭐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인데 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중요하다 한 거 그거 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부 방법입니다 자 공부 방법인데 암기하잔 암기하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건 다 뭐예요 이해하는 건 기본 그 이해가 됐으면 사람이 까먹다 그랬어 그래서 어떤 분은 뭐예요 어떤 분은 이 돌아서 문 까먹다 그랬어 이렇게 뒤로 가는 분들 이렇게 뒤로 뒤로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뒤로 왜 돌아서 문 까먹으니까 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지금 마트 같은 데 가갖고 어 차 어디다 주체했는지 몰라갖고 3층 4층 지하 3층 4층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계시고 어디에 손에다가 그 자동차 키기 놓고 뭐요 키였다 놨다라 키였다 놨다라 뭐 고민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요즘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나이기 때문에 자 일단 반복적으로 뭐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아직 그 법을 공부 안 했으니까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뭐에 무슨 초등학교 뭐 과학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많이 닭이 있습니다 닭은 싼 기억이 아닙니다 니얼 기억입니다 니얼 기억인데 과연 닭이라고 하는 이 닭이 결안을 품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병아리가 이제 태어납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누구다 다 알아요 이 병아리는 어디서 태어난 거 부활을 해서 닭에서 알에서 부활해서 태어난 거 다 압니다 이 애들 다 해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며칠이냐 이렇게 하면 며칠이냐 도대체 며칠이냐 이게 애들한테 아이한테 그걸 이제 엄마가 이제 옆에 앉아서 끼고 앉아서 공부가 이렇게 해주면서 뭐해요 이거 자 암타기 알을 품으면 자 병아리가 태어난다 이해시켰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며칠이냐 암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시험장에 딱 가서 생각이 나야 될 거 그러면 잘 보자 여기 여기 21일에 21일 이게 21일 어 21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그래야지 만약에 아이가 머릿속에 딱 뭐에요 입력이 돼서 이제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다른 뭐 조금 더 뭐에요 조금 더 범위를 한번 좀 넓혀 볼까요 범위를 저 범위를 좀 넓혀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자 이런 얘기에요 자 만약에 뭐에요 이렇게 하늘에 있는 태양이 태양이 지표면에 내리집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공기의 흐름일 때 이 지표면에 세상이 더워지니까 자 공기가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어디에서 이 바다 쪽에서 뭐에요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이 낮에는 낮에는 어디에서 바다에서 어디 쪽으로 이거 육지 쪽 육지 쪽으로 뭐에요 육지 쪽으로 자 바람이 불어 그럼 당연히 뭐에요 밤에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밤에는 어디에서 왜 낮에는 이렇게 자 공기가 올라가니까 태양 열의에서 올라가니까 바다에서 자 어디로 육지로 보는데 반대로 뭐에요 밤에는 밤에는 어디에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문제 나오면서 자 뭐라고 밤에는 공기는 자 어디서 어디로 보냐 이렇게 자 분명히 이제 이제 그 객관심 문제 나옵니다 그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해시켜 놓고 자 그게 시험장에서 계속 생각이 나기 위해서는 뭐에요 그 아이들한테 암기 시킵니다 뭐라고 아 밤이니까 이게 비음이니까 뭐라고 이게 바다 아 밤이니까 어디로 간다 이게 바다 아 이런 식으로 자 암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해 놓고 이해만 하면 절대로 뭐에요 절대로 시험장에서 단기간에 생각이 안 나니까 물론 아 10년씩 하면 그냥 10년 정도 하면 그냥 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스스로 외워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하는 게 아니니까 단기간에 끝나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암기해야 된다니 밤에는 어디 밤 바다 여러분이 사실 일상생활에도 생활하시면서 결혼이 암기를 하게 되면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뭐가 편리한데 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만약에 회복으로 가든 회복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거 이 광어하고 뭐가 있어요 광어하고 도다리가 있어요 그럼 눈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렇게 틀립니다 두 개 다 외워야 돼요?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하나만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두 개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광어 광어는 눈이 왼쪽에 있어요 왼쪽 왼쪽이라뇨 왼쪽 자 왼쪽이란 글자가 두 글자죠 두 글자니까 광어입니다 근데 이건 뭐에요 오른쪽이니까 글자가 세 글자에요 오른쪽 세 글자 오른쪽 세 글자죠 이거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그러면 하나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왼쪽 광어 왼쪽 글자가 두 글자니까 왼쪽 광어 어?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머릿속에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누가 물어보고 뭘 내가 뭘 자 굳이 뭐에요 생각할 거 없어요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딱 광어 왼쪽 어? 자 두 글자 광어다 그래요 또 이제 뭐 내년에 물을 또 이제 구종 때 성명합니다 명절때 성명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에요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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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산소가 있으면 자 성명 가서 아이들이 분명히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봐 아이들은 매년마다 매년마다 할아버지 산소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봅니다 엄마 할아버지 산소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엄마나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물어봐 대단합니다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보면 아빠가 뭐라 얘기하냐면 아 아빠가 보고인데 저 소나무 가지가 이 가지가 뭐에요 늘어진 데 있지 요기 가리키는 요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태풍이 불어서 그 소나무가 부러졌어 이 가지가 부러졌어 부러지면 어떻게 될 거냐 아니게요 자 그 얘기 그러면 하나 딱 암기하고 있으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암기할 거 없어요 하나만 딱 암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암기하는데 자 써보셨던 얘기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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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이잖아 남자 그 남 뭐에요 남자야 남자 자 할아버지는 어느 쪽에 그 자축에 있는 거에요 자축에 할아버지는 자축에 있다니 내가 쳐다보면서 자축에 있는 게 할아버지라 밖에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의 뭐에요 전통적인 기본이기 때문에 히스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에요 오른쪽이 여우같은 마누라 그래서 우 우 우측이라는 얘기에요 남자 여우 남자 여우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에요 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렇게 하나씩만 외워도 남자 남자 이렇게 외우기만 해도 충분히 세상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암기하자 공부하는 암기 암기해야지만이 뭐에요 충분히 학교할 수 있다니 뭐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우리가 자 우리 조상님이 참 뭐라고 세종대학께서 참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게 뭐냐면 대단한 문제 생각되면 웬만한 기용이형 같고 자 문제가 다 이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응 자 뭐 예컨대 기주대첩 기주대첩 아 기주대첩이라고 이 기주대첩은 강감찬인가 아니 뭐에요 을지문동인가 그죠 을지문동 자 그럼 벌써 생각나죠 여기 기억이죠 강감찬이에요 강감찬 아 얼마나 훌륭한다 이 한글이 얼마나 훌륭합니다 아 이거 많아요 그런거 되게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또 이런 방법도 있고 물론 뭐에요 자 우리가 뭐에요 학익진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께서 이 학익진 학처럼 날개를 펴서 뭐에요 자 일본 외놈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하여튼 뭐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대개적인 수군 역사상 그런 훌륭한 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적군들도 불어 적군들도 존경에 맞이하니까 그럼 이 학익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에요 이순신 장군 대첩 중에 무슨 대첩이에요 한산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업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에요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그럼 이게 어느 대첩에 썼던건가 학익진 여기 뭐에요 학익진 한산대첩 딱 딱 보이죠 그게 어 이런겁니다 이게 이해가 뭐고 필요해서 그냥 그냥 외우면 되는거지 글자보고 대단한 단글이 이랬어 대단한 물론 이제 다른 방법 다른 저기도 언제 이순신 장군이 돌아오셨냐 요새 영화가 명량이 많이 나오니까 명량 아닙니다 명량 아닙니다 왜 노후생활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이 드셔서 노후 노인양반 되셔서 돌아왔다 이게 노량개첩에 돌아왔어 이때 돌아왔어 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암기를 해야지만이 시험장에서 생각나니까 암기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첫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몇가지를 세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자 공시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자 공시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자 일단 아 이거 한번 이거 한마디 한번 더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험인지 뭐에요 40문제 40 그래서 요번에도 뭐에요 요번에도 올해 시험인지 26개 시험이 끝났는데 올해 생각은 좀 우습게 얘기해서 자 그 한 60대 60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구제해주기 위해서 오래 공부하신 분이 꼭 뭐에요 60점이 안나오고 꼭 59점 뭐 이런 점수만 나오시는 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문제가 다른 애보다는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때 올해 뭐에요 올해 학교하기 참 좋은 기였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것도 공부해야지 많이 되는거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한계에 부딪혀갖고 맨날 59점 뭐 나오시는 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부해서 자 올해 많이 학교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하게 되면 어느정도 점수가 60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자 왜 제가 얘기하고 싶으냐면 올해 안타까운게 뭐냐면 시간이 없어갖고 공부를 안했던 친구인데 시간이 없어갖고 뭐에요 몇개를 13개를 뭐에요 자기 마음대로 찍었답니다 근데 2개가 모자라서 그것도 2차만 보는 친구인데 2개가 모자라서 떨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좀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오지선당 1번 2번 뭐에요 3번 4번 5번 오지선당 그러면 40분이니까 답이 몇개 8개씩 있어요 비율이 10개씩 있으니까 일단 모르고 이렇게만 찍어도 8개 맞는거 그러니까 절대 뭐에요 절대 자 내가 뭐에요 시간이 없거나 몰랐을 때 자 이렇게 이런식으로 찍어는 다 답이 피해갑니다 그래서 뭐하라는 얘기에요 한줄로 긋게 되면 적어도 두세 문제는 만약에 걸렸으면 그 친구같이 뭐에요 떨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자 이 객관식 시험에 뭐에요 시험에 일단 자기 답안지를 적당할 때 만약에 뭐에요 답안지에 1번 2번 3번 이 1번이 두개만 찍혀 있다면 나머지 6개는 답일 수도 확률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리긋는거지 자 자기가 뭐에요 자기가 내가 생각하는게 답이다 생각하고 찍었다가는 잘못 찍었다가는 낭패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뭐에요 꼭 모르면 뭐라고 한줄로 긋는게 이게 합격의 지름길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제가 가르치는 감옥이 뭐라고 이거 공식법 공식법 공식법인데 부동산 공식법 그러면 부동산 공식법인데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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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옥이 부동산 이렇게 뭐에요 부동산 토지 등기부 건물등기부 이제 그거 배우니까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자 공부하는 것도 뭐하고 뭐만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공부하자 그러면 널리 공적장부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한마디로 뭐에요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 뭐에요 등기소 가면 등기소에서 뭘 만들고 등기부를 만듭니다 등기부를 만듭니다 어디 가면 자 우리가 구청이라든가 시청 가게 되면 물론 이제 뭐에요 자 대도시 아닌 경우에 구가 없는 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뭘 만들어요 이거 대장을 만드는 대장 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하고 대장을 만드는 이런 절차법 있죠 그래서 이 등기부 만드는 법을 우리가 뭐라고 이것을 등기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뭐 만드는 법을 대장을 만드는 법을 뭐에요 우리가 뭐라고 이게 바로 공간정보구침 및 공간정보구침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식량수로지저법 식량수로지저법 너무 길죠 그래서 뭐라고만 표현하자 이게 지적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지적 지적에 지적에 관한법 이렇게 관한법 관한법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시간에는 수업시간에는 그냥 지적법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적법 자 그러면 자 이 두개는 뭐에요 국가가 공적장부만으로서 보여줘야 되니까 문제가 뭐냐 이 등기부는 뭐가 있고 이 등기부는 처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부가 있고 뭐가 있어 이거 울구가 있죠 처제부가 있고 대장이 뭐에요 대장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이거 복종장부 자 장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이 두가지 내용은 부동산은 몇개 있으니까 하나 있으니까 이 등기부하고 이 대장의 내용은 뭐해야 된다는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뭐에요 만약에 내가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서로 내용이 뭐하게 되면 틀리게 되면 어떨 것인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돼요 틀리면 당연히 뭐해줘야 돼 일치시켜야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 대장에는 소유권이 뭐에요 갑이라고 되어있고 갑이라고 되어있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사망하셔가지고 다시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했어 이거 등기를 맞추면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대기 누구라고 이거 갑이라고 이렇게 의리라고 다시 의리를 보존대기 했다니 왜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절대 우리 대한민국은 돌아가신 분을 등기부에 올리진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등기부에 올라가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보존대기 맞추면 요 등기법에서 법에 어떻게 정해 있냐면 자 우리 국가가 국가가 소진을 하나 했는데 장부를 두개 만들었으니까 이 두가지 내용은 뭐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용이 카타야 되니까 니네가 등기를 맞췄다는 소유권이 변경했다는 사실을 뭐해주라는 얘기니까 보내줘라 이쪽으로 보내줘라 그래서 소유권 보존기 사위에서 소유권자가 누구로 받겠다고 을로 받겠다고 이렇게 해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뭐에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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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에요 반대로 여기 만약에 이 땅이 뭐에요 충청남도 서촌군 장옥산이 이게 행정구역 소재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뭐냐면 소재라고 표현해요 소재 그 다음에 땅번호 지번 이게 뭐에요 땅번호 지번입니다 그래서 이 지번을 꺾으려면 번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 국가가 국가를 하나 이루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토지를 관리할때는 뭐에요 토지에 번호를 붙입니다 땅 짓자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주변 번호 있죠 그 얘기에요 지금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땅에다 뭐에요 땅에다가 별을 심었다고 하기도 이걸 논이라고 하지 않고 답이라 합니다 올해 시험에도 올해 시험 지문에도 나왔지만 농지 그렇게 얘기 안하는데 이건 지목어 농지에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쭉 그랬죠 근데 우리가 공법 국토법 배우다 보면 뭐에요 농지농지 얘기가 나오는데 농지법이 되니까 그래서 이 답입니다 이게 지목이에요 지목 지목이란 말은 뭐에요 그 땅 짓자 땅을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쓰는 겁니다 용도 지목입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측량해보니까 이 땅을 측량해보니까 거리를 거리를 계산합니다 측량에서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면적이 나오겠죠 생각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상각형의 면적은 뭐에요 반이니까 밑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겠죠 나누기겠죠 그 이렇게 이해하고 이해하고 외웠어요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외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닥치는 대로 외웠어요 외우니까 되더라구요 계속 반복제로 외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에요 측량에서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에요 500제곱 근데 이제 의리라고 하는 사람 얘기 깨끗해보세요 의리 뭐에요 보존된 게 아닌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 땅 팔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병이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에요 이 병일한 사람으로 이전이 됐으니까 또 보내줍니다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누가 소유권자가 됐다고 병일한 항상 뭐 해줘야 돼요 카테 근데 세상일이라는 게 뭐에요 세상일이라는 게 이게 우편을 통해서 이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이제 대장 구청으로 등기이소에서 구청으로 보내줘야 돼요 자 우편배달부가 우편물 배달하다가 뭐에요 갑자기 설사가 났어요 비침을 다 사자 옛날에 한 몇 년 전인가 우편물이 우편물이 뭐에요 우편물이 갈 장소로 가지 않고 그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하수구 쪽 못 보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이 병으로 등기가 됐는데 여기는 아직도 뭐에요 아직도 일로 되어있다는 근데 여러분이 공인인사가 되셔가지고 딱 사물을 보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와 갖고 뭘 갖고 왔냐면 이 등기부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등기부등본인데 지금 뭐에요 등기상증명서라고 등기상증명서 지금은 대장등본 아직도 대장등본이라고 하고 이 두가지를 같이 가졌다 딱 가지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장님 왜 등기부에는 소유권자가 병인데 여기는 의리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에요 아 이럴 수 있겠죠 자기 이런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니까 대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거 쓸데없이 물어보냐 이런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동시법이라고 해서 등기법하고 대장 지적법을 같이 배우는 얘기가 자 이 등기법은 등기부는 소유자 소유권 있죠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다는 얘기에요 등기부가 중심이다는 얘기에요 등기부가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외우자는 얘기에요 앞자 따서 소등심 소등심 이렇게 외우는다 소등심 외우다니시라는 얘기에요 소등심 소등심 외우다 보면 소등심이 오늘 수업 들었을 때 수업 들었을 때는 금방 이해가 되고 와요 이제 아 그래서 서로 내용이 틀리면 소유권은 누가 맞냐면 등기부가 맞겠구나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겠구나 시험문제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서로 불일치할 때는 불일치할 때는 옳은 문장은 등기부를 가지고 대장을 병으로 정리한다 이게 옳은 문장이에요 근데 대장 가지고 뭐에요 대장 갖고 등기부 정리한다 그거 틀린 말이란 얘기에요 그 얘기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어 그게 베이스에요 베이스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에요 소등심 소등심 외우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소등심에서 외웠어요 그때 같이 연말에 또 이제 뭐에요 회식 간다고 어디 갔어요 지금 자 등식집 저 고깃집 갔다 보니까 그 간판에 뭐가 걸렸냐면 꽃등심 걸렸어요 꽃등심 그래서 어떤 분은 수처 오셔갖고 또 다음에 만났고 교수님 제가 그 갑자기 생각났는데 꽃등심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가슴이 뭉클합니다 꽃등심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소등심이에요 그래서 외우긴 했는데 뭔지 모르니까 소등심 외우고 나서 소가 뭐더라 아 소유권이구나 등이 뭐거라 아 이게 등기부구나 이게 중심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지금 반대로 생각해보자 반대로 만약에 이제 그 자 이렇게 병이 이제 수입권자인데 이 병이 뭐에요 토지를 부동산을 토지 팔고 싶은데 뭘 해놓고 이거 여기다 집을 짓고 팔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집을 줬습니다 집을 줬다 자 그러면 무슨 사유가 생기냐면 지목변경 사유가 생겨요 지목변경 그래서 아 이 답이 뭐로 돼요 이거 답이 대로 됩니다 대단 대단 그래서 우리가 지목변경 사유가 생기면 수입권자 누구는 병원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안하면 뭐해요 자 이 대장소관청 갖고 이 자 국가 구청 군청 이런 데는 재산세란 세금을 거두세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재산세는 우리가 몇월달이나 이거 9월달인데 9월달 그 다음에 토지문제한세죠 건물문제한세는 언제 내냐 건물문제한세 건물문제한세는 언제 내냐 건물문제한세 많이 맞습니다 뭐 6월 이익착용 고민하지 마세요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7월에 나요 7월에 이렇게 딱 아이 이 세종대왕이 너무 훌륭하세요 그 세종대왕이 만드는 한글 갖고 모든게 다 외워져 어 하려고 그러면 모든건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뭐예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외워져 7월이에요 7월 그러면 세금 내는거 다 알아요 세금 내야지만 이 국가가 나라살림한다는거 다 이해도 합니다 근데 시험문제는 뭐예요 은지내냐는 얘기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게 시험문제 젊은애들은 암기 한번 외워요 외워갖고 찍어요 암기 한번 찍는다는 근데 여러분들은 세금 내 국가에 막 세금 내면서 별소리 다 합니다 무슨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느니 뭐 어 막 뭐 날 열받습니다 근데 열받는데 어 막상 뭐 시험지 나오면 뭐예요 내면서도 틀린게 우리 우리네 인생이라는게 그러니까 이해했으면 뭐하라는게 외우라는게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뭐 세금 받기 위해서는 국가는 이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는 대가 됐는데 여기는 아직도 뭐가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물론 표제부에도 1번에서 뭐 접수날짜 있고 자 충청남도 소촌군 음 장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제 500이죠 똑같이 돼 있겠죠 똑같이 이 대장 갖고 이제 신청했으니까 물론 이제 뭐예요 이 대장을 이 대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부에 이제 보존되게 했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여기가 돼 있는데 여기 답이잖아 서로 틀리잖아요 아까 마찬가지 등본 띄웠어요 등기사장님에서 가져왔어요 공예중개사사장님 왜 대장은 된대 등기부는 답이잖아 왜 서로 틀리냐 서로 틀리죠 자 그러면 서로 틀리면 어떤게 오르냐 아니게 자 뭐가 오르냐 이때는 토지표시는 토지 이렇게 토지표시는 자 무가중심이다 이게 대장이 옳다 대장 대장이 옳다 그래서 요 지금 뭐예요 답을 뭐라고 여기 2번에서 자 행정구역 소재 땅번호 지번 지목면적 있죠 네 가지 중에 일부인 답만 등기사항 일부인 답이 현재 토지 위에 집이 져 있어갖고 불일치하죠 이걸 일치시키는게 이게 변경문개예요 그래서 다른건 다 갖고 이 답만 뭐로 이제 대로 고친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관청에서 뭐예요 소관청에서 이 반대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반대로 보내는 걸 우리가 촉탁이라 얘기해요 이 촉탁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법률용어예요 법률용어 자 등기를 부탁하는 일반인들은 신청한다고 해요 신청 같은 국가기기라는 등기를 부탁하는 거니까 부탁은 너무 뭐예요 부탁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뭐라고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빠른 느낌이 있잖아 촉촉 촉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촉탁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 같은 국가기관인 관공소가 자 어디로 등기소로 등기를 뭐하는 거 부탁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그럼 이제 시험문제 시험문제 뭐가 나오냐 이런식으로 아까 불일치할 때는 자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고 토지표시가 불일치하는 뭐예요 대장중심이다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따자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가 뭐가 있는데 여기 여기 지자하고 뭐예요 장 자가 있죠 그래서 머리색 외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등심의 지장집자 다시 한번 소등심의 지장집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따라했어요 소등심의 지장집 그랬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장 같은데 마트 같은데 이마트나 이런데 홈플러스 이런 마트 있죠 롯데마트 이런 데 가면 카드 끌고 다니면서 등심 비쌉니다 에이 플러스 플러스 저기가 뭐 100g당 6천 얼마 하고 그러는데 4천 6천 나가는데 사듯이란 얘기가 아니라 거기 유리창 저기 있죠 쇼윈더 같은 유리창 고기 진열해 놓은 데 가서 그냥 등심 보면 이렇게 지장 한번씩 찍고 지나가자 지장 한번씩 찍고 어 그래서 그렇게 외우자니까 소등심의 지장 찍자 소등심의 지장 찍자 이제 그렇게 좀 외워보자니까 그 얘기에요 지금 그렇게 외워두시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게 또 뭐냐면 자 소유권이 바뀌면 다음 중 뭐에요 자 이 대장소관총으로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제할 필요 없는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보통 나중에 하겠지만 뭐 가등기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든가 이 가짜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건 안 보내준다 그 반대로 뭐에요 반대로 자 이 표시사항이 바뀌면 등기수로 뭐에요 촉탁사위가 아닌 거에요 이 촉탁사위가 아닌 것이 없는데 또 자유로 촉탁사위가 아닌게 신규등록이에요 신규등록 신규등록 신규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을 처음 만드는 것이지 뭐가 없다는게 이거 등기부가 없어요 대장을 처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촉탁사위가 아닌게 대표적인 답이 뭐에요 신규등록이다 신규등록이다 자 여러분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이라 그래서 이 공시법이라 해서 등기부하고 뭐에요 대장 만드는 법을 이렇게 같이 배운다 라고 왜 공시법을 배우는지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해주시고 자 하여튼 뭐에요 두구나 사나 뭘 외우자는게 초등심에 뭘 찍자고 지장 찍자 그건 좀 외워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요 1시간 요거 딱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뭐에요 내용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